네 안녕하세요 생초보 필수 강의 이라고 그래서 제가 2012년 6월 달부터 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생초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계속 해 나가려고 했는데 어 좀 계속 업데이트를 못 했네요 일단은 죄송하구요 어 5강 부터 해서 지금 좀 업데이트를 좀 빨리 급한 것부터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내 인사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뭐 이렇게 찾아뵐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사실 이것도 글로 또 쓰려고 하면 제 성격이 워낙 또 꼼꼼하고 좀 대충대충 못하는 성격이라서 또 언제 차이필 또 미루고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일단 동영상으로 빨리빨리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는 쪽으로 해서 좀 제가 예 방향을 좀 바꿨으니까 양해해 주시구요 동영상으로 얼굴 뵈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강의가 초보들의 질문 FAQ 에요 Frequently Asked Question 맞죠? Asking Question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인데 초보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초보분들이 이제 자주 묻는 질문 거리 10개를 지금 이제 글에 보시면 글 아래에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통기타 연주하는데 손이 너무 아파요 이게 정상인 건가요 라고 이제 묻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손이 아픈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줄이 철로 돼 있잖아요 뭐 구리 아연 뭐 이렇게 해서 조합으로 이렇게 쇠로 된 줄이기 쇠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이 아픈 건 맞긴 맞는데요 어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기타 사시면서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어 또 샵에서 그냥 사는 경우에도 셋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초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타가 셋업이 안 된 상태로 어 그냥 판매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통기타를 연주하는데 손이 아픈 거는 정상이지만 본인의 기타가 셋업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특히 더 훨씬 심하게 아플 수 있다 요게 정답인 것 같아요 셋업이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세하게는 또 셋업에 대해서 제 2강에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셋업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기타가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출시가 돼서 매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장에서 어 매장에 왔을 때 그 상태 그대로는 사실 위에 있는 너트 밑에 있는 뭐 하연주 이런 것들의 높이가 정말 이상적으로 잘 맞춰져 있지 못해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부의 크키 일부의 브랜드들은 굉장히 셋업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크래프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셋업이 돼 있는데 그 외 기타들은 사실상 셋업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들로 좀 갈아야 되고 너트의 홈도 좀 더 이제 균일한 높이로 해서 파야 되고 또 또 이제 그 보통은 넥이 또 많이 휘어 있어요 업보우라고 해서 위로 약간 좀 이제 넥이 뭐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경우 이렇게 좀 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업보우된 상태들이 많아서 그런 상태로 뭐 12플랫에서 높이를 쟀을 때 뭐 줄로피가 3.5mm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2.5mm에서 2.7mm, 2.8mm 정도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4개의 릴리프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 뭐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셋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셋업이 안 돼 있는 기타는 당연히 손이 훨씬 더 아파요 그래서 저희 어겔에서도 판매할 때 마진을 다른 최저가 보다 조금 한 5,000원 비싸게 팔더라도 셋업을 꼭 해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셋업은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인터넷에서 사는 기타들 좀 모르겠어요 뭐 좀 잘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그냥 완전 최저가로 해서 하루에 막 10대씩 팔고 뭐 이런 분들은 셋업 거의 안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셋업이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혹시 본인의 기타가 셋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손이 좀 아프시다면 어결로 가져오세요 저희가 좀 셋업을 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코드 잡는데 소리가 잘 안 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코드를 잡을 때 소리가 잘 안 나는 경우는 뭐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손에 악력이 약해서 줄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서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손가락이 이제 코드 잡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손가락이 그 줄을 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소리가 좀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럴 경우에는 한음 한음을 한번 튕겨 보세요 한음 한음 튕겨서 소리가 맑게 나는지 보고 맑게 안 난다면 그 손 있는 부분을 넥을 이렇게 가까이 봐서 어 손이 손가락이 닿아서 그런 건지 내가 제대로 안 잡아서 그런 건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질문 기타는 얼마짜리를 사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얼마짜리 사면 돼요 라고도 하고 어 인터넷에 보니까 뭐 5만 얼마짜리 기타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뭐 한데 어떤 분들은 뭐 30만원 짜리 사기도 하고 뭐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10만원 미만의 기타들은 좀 되도록이면 구입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좀 제가 보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최저 뭐 15만원에서 17만원 20만원 요 기타들을 파는데 너무 저렴한 것은 오히려 그게 심지어는 제가 트러스 로드가 없어서 넥이 뭐 엄청나게 휘어있고 12 플랫에서 줄로피가 막 4mm 5mm로 떴는데 이제 트러스 로드를 조정해서 딱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셋업을 보려고 하니까 트러스 로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주고 샀냐고 하니까 7만원 8만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거 원가 1,2만원이면 가져오거든요 중국에서 정말 양심 없는 판매자 들인게 맞구요 어 정말 그거는 저는 기타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시면 안되고 최소한 15만원 이상은 주셔야 어느정도 좀 이제 네 이제 음 구입을 좀 이제 쓸만한 기타 구입할 수 있고 어 저는 되도록이면 뭐 2 30만원 이상의 탑솔리드 정도 이상은 좀 돼야 제대로 좀 소리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초등학생들을 부모로 두시 이제 초등학생들을 부모 초등학생들을 죄송합니다 초등학생들을 자녀로 드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애가 조금 하다가 실증내고 이제 말까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고가의 기타를 사주는 걸 좀 이제 좀 어려워 하시는데 그 부분 저도 심히 공감하구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시면 일단은 뭐 그냥 10만원대 15만원이나 20만원 뭐 그 사이에 걸로 구입을 해 주셨다가 나중에 아이가 좋아하시면 더 이제 위급으로 30 40만원 대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혹시 여력이 좀 되시고 알바도 좀 할 수 있고 대학생 정도 되고 스스로 내가 좀 어느정도 좀 이제 기타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되도록이면 30만원 정도는 주셔야 좀 제대로 소리가 나는 기타를 좀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본인의 재정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 기타는 소리가 안좋은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 두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번째는 그 크래프터에서 나온 그 그 뭐지 그 색깔 기타 있잖아요 네온 이라 네온 이었나 어 아 지금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좀 단기 건망증이 있어 가지고 죄송해요 크래프터에서 나온 그 색깔 기타 있잖아요 제가 그 밑에 또 다시 한번 덧글로 써 놓을게요 그런 기타들 같은 경우는 칠이 이제 스텐 스테인 으로 돼 있어서 어 스테인 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 자체를 페인트 처럼 이렇게 확 페인트 같은 걸로 확 덮어 버리는 그런 자재가 아니라 약간 코팅에 스며들여 있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어 소리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줘요 이제 고가 기타 중에 테일러 614c 같은 경우가 어 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올솔리드의 썸버스트 이런 것들은 페인트가 그냥 확 나무 결까지 아예 덮어 버린 듯한 그런 칠이 아니라 나무 결이 보이는 칠이잖아요 이게 스테인 칠인데 그런 기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리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준다고 보는데 물론 영향은 아주 마이너 하기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크게는 까지는 안 주는데 저가 기타들은 스테인 칠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페인트로 아예 나무 결을 확 덮어 버린 그런 기타가 있어요 그런 색깔 기타는 소리 안 좋습니다 제가 예 단언컨대 소리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소리를 좀 중시 하시는 분들은 색깔 기타 안 사시는게 좋구요 스테인 칠이 안 된 그런 페인트로 떡 칠 돼 있는 그런 기타는 좀 안 사시는게 좋구요 어 그 소리보다는 나는 뭐 디자인과 색깔이 더 우선시 된다 특히 여자 분들 감성에 충실 하시기 때문에 또 색깔 기타를 또 고집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겐 저는 그냥 색깔 기타 색깔 기타는 소리가 안 좋다 라는 것은 좀 아셔야 되요 알고 사는 것과 모르는 뭐 사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아셔야 되구요 자 다섯 번째 줄은 정기적으로 교체 하나요 사실 이제 기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고가의 기타도 좀 치시고 뭐 어느 정도 기타에 애정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기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사실은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 멘붕인데 보통 대부분의 초보분들 우리 기타에 대해서 아직은 지식이 없고 아직 나의 그런 여가생활을 즐기는 그런 취미로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줄 뭐 1년에 한번 교체하는 것도 이제 왜 교체해야 되냐 안 끊어졌는데 왜 교체해야 되냐 줄 하나 끊어지면 막 2년 된 기타 줄인데 그거 하나만 막 교체해 있고 나머지는 아꼈다가 또 나중에 10년 후 쯤까지 하나씩 2년에 하나씩 해서 12년 10년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줄이라는 게 기타의 소리를 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해요 그래서 줄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좋구요 얼마만에 교체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소리를 좀 중시 여긴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를 교체해 주시면 좋구요 어 뭐 그 외에 좀 그럴만한 여력이 안되는 초등학생 아니면 엄마가 기타 줄 안 사주는데요 저 뭐 일주일에 5,000원 가지고 사는데 뭐 이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면 버티세요 예 그렇게 해줘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못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갈아 주면 좋구요 음 되도록이면 국산 줄도 나쁘진 않은데 국산 줄 보다는 아직은 좀 차라리 벌크로 마틴 줄 같은 걸 사더라도 좀 그쪽 마틴 줄 m140 이나 m540 정도 되면 오히려 더 톤이 좀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권해 드리는 편이에요 저희는 어겔에도 지금 마틴 벌크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구입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자 6번 초등학생 자녀에게 기타를 사주려고 하는데 어린이용을 사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그냥 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게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인데 어린이용 기타 사주면 될까요 미니 기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 뭐 타이디 같은 뭐 이제 크래프터 뭐 이런 거나 미니 기타를 이제 사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어린이용을 사주셔도 무방한데요 어린이용을 사게 되면 일단 소리의 부분은 좀 많이 포기를 하셔야 되요 울림이 일단 상당히 작구요 아무래도 소리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많죠 근데 나는 소리보다는 아이가 편하게 쓰는 연주감의 부분을 더 이제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 뭐 사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렇구요 음 하지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 사실 1 2년만 더 쓰면 사실 1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거의 성인이 되잖아요 거의 굉장히 많이 크 아이들이 커지는데 어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 소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용도 나쁘진 않지만 어린이용은 뭐 초등학교 뭐 한 2, 3학년 정도 한테 어린이용 사주는게 맞는 것 같고 4, 5학년 정도 되는 초등학생은 이왕이면 OMBODY 정도의 좀 작은 바디 사이즈의 기타를 사주시는게 어떨까 OMBODY를 참고로 OMBODY를 사주시면요 대학교 가서까지 쓸 수 있구요 어디가나 퀄리티 이상 되는 15만원 20만원 이상 되는 기타를 사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린이용을 사주시게 되면 대학생 되서 까지 쓰기에는 조금 좀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통기타 독학 가능할까요 한국만 연습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쳐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통기타가 기본적으로 독학이 가능해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독학들도 많이들 하고 하는데 근데 좀 아셔야 되는 것은 통기타가 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독학할 경우에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학원에서 한 3개월 정도만 배워줘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어 이제 스스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운 이후에 스스로 조금 이것저것 좀 많이 칠 수 있는데 어 처음부터 독학할 경우에 코드 잡는 막 코드 잡는 왼손의 자세나 뭐 이런거 오른손 자세 이런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음 어 뭐냐 그거 막 교정 하느라 시간 많이 걸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 근데 가끔가다 매장에서 오셔서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간혹 가다가는 어 진짜 왼손 잡는 것도 막 클래식 처럼 잡고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구요 어 어 그래서 좀 어 좀 그렇기도 하고 오른손 같은 경우도 막 손목이 막 막 이렇게 꺾여 가지고 막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오른손 스트럼 같은 경우도 음 이제 스트럼 이제 따따따따따따라라라 뭐 이런게 있다면 이제 왼손 오른손은 계속 흔들면서 안 치는 것과 치는 것과 이게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쳐 줘야 되는데 어 그냥 그 타점이 인 있을 때만 오른손이 움직이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음 아 그래서 어 독학도 가능은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3개월 정도라도 학원에서 배우시면 좀 어느정도 그래도 나중에 독학 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 잘못된 자세나 습관 이런 거를 가 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저희 어겔 이제 뭐 라테시움 학원 같은 경우도 그룹 레슨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통기 사실 통기 타는 1대 1로 하면 또 좋지만 그룹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해도 사실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악기 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10명 막 20명 이렇게 막 요즘 보니까 문화센터 이런 데서 막 40명씩 뭐 모집해 가지고 3만원씩 받고 하던데 그런거는 저는 좀 비추구요 물론 그 안에 더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뭐 에 뭐 한 5명 그룹 정도까지는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좀 한 3개월 정도라도 배우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클래식 기타가 집에 하나 있는데 그걸로 통기타 연습하면 안될까요 이런 분들 계신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래식 기타 이제 뭐 넥도 굉장히 두껍고요 48mm 뭐 막 49mm 막 이렇고 넥도 완전 통내기 라서 엄청나게 두껍더라구요 그래서 뭐 디코드 같은 거 잡을 때 6번 쭉 뮤트 걸어 줘야 되고 5번까지 뮤트 해주면 더 깔끔하게 소리낼 수 있는데 절대 불가능 하거든요 5번 줄까지 뮤트 하는거 어지간한 손가락 길이의 소유자가 아니면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실 너무 불편하고 소리도 제대로 안나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 사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잘만 습관으로 잘만 이렇게 취미 생활로 잘 이렇게 배워놓으면 평생 정말 굉장히 좋은 취미로 가질 수 있거든요 가질 수 누릴 수 있거든요 통기타라는게 그런데 이거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초반에 좀 그렇게 클래식 기타로 무리하게 그냥 돼도 않는거 그거 했다가 결국에는 흥미도 잃고 에이 무슨 내가 통기타냐 이러고는 이제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면요 클래식 기타로 통기타 연습하시는 건 좀 비추 이구요 어 하나 자만 하시는 걸 좀 권해 드립니다 자 기타를 처음 사는데 100만원 이상의 올솔리드를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아 뭐 어느정도 저렴한 거 쳐보고 하다 관리나 뭐 이런 부분 자신 있으면 그때 가서 살아 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사면 어떠냐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고 한데 저는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올솔리드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참치의 기타 맛보기로 오늘 밤에도 사실 제가 이제 하나 올렸지만 강의를 올렸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솔리드를 사서 어느 정도 사실 관리가 많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내가 애정을 갖고 칠 수 있고 관리도 조금 내가 신경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100만원 이상 올솔리드 사도 무방한 것 같고요 근데 나는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 좀 나는 이제 신경 쓰기 싫은데 줄 푸르는 것도 싫고 뭐 나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점검 받으라는데 아우 그거 귀찮아서 난 줄도 안 갈아 줄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어 뭐 저는 올솔리드를 구입하실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올솔리드를 구입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저렴한 것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줄도 한 달에 한 번씩 뭐 2주에 한 번씩 갈아 줄 수 있는 이제 그것도 되고 이제 매번 치고 나서 줄도 좀 풀러 줄 수 있고 좀 기타도 좀 닦아 줄 수 있고 그런 애정과 관리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리에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기타에 대한 열정인 것 같아요 기타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면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열정이 있으면 관리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번 인터넷으로 기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번째 셋업의 부분 잘 보면 되고요 두번째 나중에 as 잘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 보면 될 것 같아요 세번째 듣보잡 브랜드보다는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사람들에게 알려진 브랜드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섯번째 어겔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거 좀 추천드리고요 신뢰할 수 있는 샵에서 구입하시고 계속적으로 관리도 받으시고 이제 사후 as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가지 부분들 잘 받을 수 있는 샵이라면 뭐 어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정도로 초보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덧글 남겨주세요 제가 뭐 일단 최대한 자세히 덧글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말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20분이 넘었네요 아무튼 예 뭐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 좀 될 수 있도록 이 생초보 필수 강의 역시도 제가 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